어쨌든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도 있으면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되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비디오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비디오는 대상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썬 언어를 많이 쓰지만 그렇게 추천하는 언어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대상을 한정 짓는 게 이 비디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대상은 이래요. 컴퓨테이션 디자인,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모션 그래픽, 테크니컬 아티스트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미 도메인이 있어. 내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고 있어. 아니면 내가 회사 비즈니스 쪽을 하고 있어. 이런 도메인이 명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뭐가 좋을까?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비디오에서는 특별히 파이썬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배우기 아쉽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문법이 비교적 다른 언어들보다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좀 자유롭고 물론 3.0 때가 올라오면서 2.0 때랑 조금 2.x 때보다 약간 스트릭트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플렉스블하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법과 데이터 구조를, 데이터 형식을 굳이 맞추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되게 다이나믹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두 번째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니컬 아티스트라든지 아니면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쓰시는 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나마 4D나 3ds Max나 아니면 라이너 혹은 래빗 이런 툴들 대부분의 요즘 그래픽스 툴들은 파이썬을 다 스크립팅 언어로 지원해줘요. 마야 같은 경우도 멜 스크립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이썬 스크립트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법을 알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위에다가 그 문법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각각의 API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을 할 수 있으면 기존에 내가 할 수 있는 툴들을 더 효율적으로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더 다양한 일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죠. 마치 호랑이 등에 날개가 달린 듯한 공중이나 땅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프로세싱. 프로세싱 같은 경우도 사실 자바로 일단 개발이 돼 있지만 파이썬으로도 프로세싱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프로세싱, 파이썬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도 열려 있고요. 어도비 제품군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도비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일단 아무래도 파이썬이랑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스크립트 형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포토샵을 한다든지 프리미어를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이펙트 주로 쓰는데 애프터이펙트도 이제 단순 반복 작업 같은 것들이 있으면 자바스크립트 짜서 그냥 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파이썬 하나 할 수 있으면 물론 어도비군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3D 툴 같은 경우들은 거의 다 지원하니까 그렇게 오르메이션 할 수 있고 그다음 장점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파이썬 같은 경우에 타겟 자체가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들보다도 그것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언어 자체가 디자인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릴 부분도 버리고 챙길 부분도 딱 챙겨가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 쓰시는 분들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인구로 따졌을 경우에는 파이썬 언어를 무시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른 영역들에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분들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파이썬을 사용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를 들면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스태티스티컬 러닝하거나 마신러닝하거나 아니면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무슨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예전했던 프로젝트 중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에 있는 이미지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좀 분석해보고 싶은데 좀 이거 어떻게 할까 보면 파이썬은 누군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누군가 다 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넓은 라이브러리와 넓은 example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겟들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에서 해야 되는 문제들 풀어야 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쉽게 쉽게 다이나믹하게 만들어가지고 빨리빨리 프로토타이핑 할 수 있는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어떤 메모리가 어떻게 돌고 어떤 메모리를 써야 좀 더 효율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업무가 이런데 이 업무를 최대한 과연 컴퓨팅의 힘을 빌려가지고 얼만큼 내가 하는 일을 개선할 수 있겠냐 어떤 편의성을 좀 도모할 수 있겠냐 어떤 오토메이션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파이썬을 제가 적극 추천해드리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툴 거기에다가 쓸 수가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내가 마야에서 무슨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그린 다음에 각각의 이제 벌텍시들을 정점들이죠. 이런 정점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어떤 외부 파이썬 외부 라이브러리에 뭔가 프로세싱을 해. 그 다음에 아웃풋을 다시 가져와서 다시 데이터를 넘기는 거죠. 마야 플랫폼 위로.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데이터를 반영해서 뭔가 지오메트를 변형시킨다던가 이런 작업들도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파이썬 하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플렉시블하게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빨리빨리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 말씀드리면은 뭐 누구나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단점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타입이죠. 타입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장점도 있지만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장점만큼이나 단점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는 건데 타입이 없다는 거는 디벨로핑할 때 굉장히 진짜 되게 불리하게 작용해요. 디버깅 같은 경우도 쉽지가 않고 되게 명백하게 프로그래밍을 짜지 않는 이상은 비버깅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고 대규모 프로젝트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들 때 불리한 점이 많이 나와요. 파이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다 하더라도 래픽 프로토타이핑 정도만 하시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타입이 있는 언어로 개발을 많이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제 제가 한 업무 중에도 일단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 쪽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최대한 제가 명백하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고 왜냐면 다른 프로젝트가 딱 들어왔을 때 그 프로젝트 맞춰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딱 뒤져보면 이게 타입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 헷갈려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다시 만드는 게 편해요. 또 만들어. 또 넣어놔. 이런 작업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라이브러리를 좀 이렇게 좀 어그라시브하게 만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뭔가 컴퓨테이션을 생태계를 구축하시고 싶은 이런 식인 분들한테는 파이썬은 좀 추천해드리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 왜? 대부분의 제 주변 사람들은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다가 다 그만두시는 이유가 힘들고 어려서 그만두거든요. 근데 비교적 파이썬은 그 레벨이 낮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하시면은 그나마 좀 더 재밌게 오래 오래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잘해지고 익숙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파이썬은 적극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플랫폼이나 좀 이렇게 타입이 있는 언어로 제가 가라고 이제 조언을 해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자기 도메인이 있는데 나는 잡다한 거 공부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도메인을 위해서 컴퓨터 사이언스에 힘을 빌릴 뿐이다. 뭐 이런 분들한테도 파이썬 정말 적극 추천해드리고요. 사실 파이썬을 쓰는 그 파퓸레이션 대변하듯이 분명히 그 용도는 굉장히 넓고 할 수 있는 범위도 되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거는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도 있으면 파이썬으로 좀 시작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예전에 이제 MIT 있을 때 친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친구 한 명인지. 그 친구는 이러면 얘기해야 되지. 썬이 난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MIT에서 학사 석사를 원래보다 한 1년 정도 빨리 끝낸 굉장히 좀 똑똑한 친구예요. 석도 굉장히 잘하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파이썬 밖에 없어요. 파이썬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테크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파이썬 밖에 할 줄 모르니까 얘가 프로그래밍을 잘 못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내가 다를 수 있는 언어와 내가 컴퓨테이셔널하게 어떤 프로그래밍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계속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사고와 철학들로 문제를 판단하고 푸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파이썬만 하더라도 충분히 잘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각각의 도메인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괜찮은 언어인 것 같아요. 높아심이 말씀드린 건 파이썬으로 시작을 하시고 이쪽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타입이 있는 랭기지로 넘어가시고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게 어떤가 싶고 제가 공부했던 머티리럴이 있거든요. 그래서 Think Python이라는 PDF 자료를 제가 하나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그리고 파이썬 공부했던 코드카데미 튜토리얼 웹사이트도 걸어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조금씩 공부를 해두시면 앞으로 뭐 코딩 요즘은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경쟁상들은 내 친구들이 아니라 10년 어린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경쟁하려면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학습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딪히면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5년, 10년 이렇게 계획해서 투자해놓으면 정말 다른 세계, 다른 업무 환경 다른 회사의 조건들 더 좋은 추호를 받겠죠.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관점으로 한번 시작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비디오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